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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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고구마 고구마 소금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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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한 식사 고춧가루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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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후추 고추 후추 마지막에 바비가 반죽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먹기 좋은 거 같아요 먹기 좋은 거 같아요 랩에 이걸로 먹기 좋은 거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먹기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끔 이리자면 시작해볼까요? 이제 저한테 이게 뭐지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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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아이콜이 반죽볶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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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emin 맛있어 맛있었으면 좋고 맛있을먹었다가 맛있어 맛있기념 맛있게 맛있어 맛있어 바이바이 거짓말 먹ह은 upcoming 밥 먹으러 왔다 먹으러 왔다 밥 먹은 게 밥 먹으러 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